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2월 다섯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UN개발계획은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소개하고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28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 간 화상원격으로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칠러 소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 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그 결과 업체 대표 등 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27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상자 내빈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과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훈장 1점 포장 1점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 99명의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41점, 권익위원장 표창 70점을 수여합니다 28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출범한 기업고충민원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소극행정, 행정불비, 부패부조리 관련 기업고충 유형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